3, 2, 1 숙보 배성재의 텐에서 연애 깜짝 발표한 박소영, 문경찬 커플 12월 결혼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시야의 결혼할까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배성재의 텐에서 연애 깜짝 발표한 박소영, 문경찬 커플 12월 결혼이었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배텐에 출연했던 희극인 박소영씨가 전 야구선수 문경찬씨랑 갑자기 깜짝 연애하고 있다고 말해서 화제였습니다. 기사도 좀 났었고. 그런데 이번엔 깜짝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래서 12월 22일에 결혼한다고 기사가 났는데 사실 배텐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김승혜씨가 또 이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개그맨 커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던 박소영씨가 또 깜짝 발표를 해가지고 뭔가 배텐이 도와준 건 하나도 없는데 왠지 결혼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좀 뿌듯하시죠? 그리고 결혼 기사가 뜨면서 배텐에서 연애 사실을 밝혔다라고 기사가 한 줄 더 나니까 배텐 홍보도 되고 감사합니다. 박소영은 지난 8월 SBS 파워 FM 배성재 10에서 최근 연애를 시작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 연예인은 아니다. 야구 선수였다. 올해 롯데에서 은퇴했다. 문경찬 선수다라고 연애 사실을 밝혔다. 이렇게 기사가 나 있습니다. 아무튼 결혼 미리 축하드리고 나중에 또 결혼하시면 배텐에 한번 이렇게 와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네요.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드리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만약의 사연에 과몰입을 해서 저희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자유롭게 상상하는 시간인데요. 자유롭다 못해서 아무 말 토크쇼가 펼쳐지니까 딴짓하면서 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 생방송 보고 싶은 분들 땡카오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으로 언제든 참견해 주시고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5022님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갑자기 예뻐요 하길래 놀라서 쳐다보니 제 목을 가리키더라고요. 목걸이가 예쁘다는 칭찬이었어요. 덕분에 기분 좋았네요. 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칭찬은 뭔가요? 조금 덜 기분 좋았던 거 아닙니까? 얼굴이 예뻐요였는 줄 알았는데 목걸이로 내려가서 살짝 하지만 기분 좋았다. 이 정도 저를 기분 좋게 하는 칭찬은 당연히 배텐 듣고 있습니다. 중기에 잘 보고 있습니다. 살 빠진 것 같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3종 세트를 한꺼번에 얘기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지니님, 이번에 갑자기 야간 알바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 하는 일이지만 밤새 업무하게 됐네요. 걱정이에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시간이야 뭐 사실 사람은 다 적응할 수 있긴 하지만 돌아오실 때, 집으로 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새벽에 퇴근하실 테니까 혹시 운전하고 그러시면 졸고 그러시면 안 되니까 자, 2396님. 첫사랑을 10년간 짝사랑하다가 고백도 못하고 마음을 접었었는데요. 17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애가 둘이고요. 첫사랑 그 친구는 아직 싱글이에요. 또르륵. 이게 무슨 말이야? 또르륵은 뭐죠? 그 친구 대신 울고 있다는 건가요? 고소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나도 싱글이었으면 잘하면 맺어졌을 텐데 뭐 이런 느낌인가요? 이딴 게 무슨 전개지라고 하신 분 있고 막장이라고 하신 분 있고 후회한다는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자, 1441님. 교사로 24년간 생활했는데요. 제자가 추석 선물로 배를 보내왔어요. 참 뿌듯합니다. 오, 실한 배를 보냈네요. 한 알에 얼마야? 와, 요즘 비쌀 텐데. 자, 이쁜 제자네요. 5022님. 주말마다 가는 동네 산에서 배텐 들으며 등산하는 여성분을 세 번이나 봤어요. 다음에 또 만나면 배텐러로서 말 걸어도 될까요? 제발, 절대. 산 옮깁니다. 등산하면서 이제 취미생활 즐겁게 하고 계신 분 방해하지 마시고 하지만 본인도 배텐을 이제 틀어놓고 들으면서 등산하다 보면 그쪽에서 먼저 말 걸실 수도 있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채팅창에도 그러지 마라, 제발. 이제 그분 안 오실 수도 있다. 니 갈 길 가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존재감이 흐릿한 고참 게스트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중범입니다. 원년 멤버들이 없는 지금 이제 이종범 작가는 나름 그래도 뭐 이기라기보다 1.5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껴주는 스타일인데 배텐 2기 게스트들에게 또 한 번 털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종범 작가 얘기를 하면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악이죠. 누구야, 누구야. 일단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 네네네. 얼굴이 기억 안 난다라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모자디스 했잖아요. 아, 그렇죠. 모자디스 한 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보복인가요? 보복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뭔가 찐 보복 같은. 그러니까 진짜 기분 나쁘셨나 보다. 누구야? 그리고 토요 게스트 일주워터. 네네. 몇 달 전에 얼굴을 기억하는데 이름을 기억 못하는. 근데 그 뒤에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순간적으로 당황했나 봐요, 되게. 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일주워터님 같이 사는 밸려묘. 얘기도 알고 다 아니까. 아무런 묵고 막 이랬거든요. 되게 고마워하면서 그때를 마음에 두고 있더라고요. 아, 역시 또. 굉장히 또. 전업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뒀던 것 같고. 근데 이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고 싶은 거는 약간 자극식 과잉이죠. 누군가는 기억 못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상처받았다는 거죠? 상처는 늘 받죠. 베텐 외에는 내가 상처받을 곳은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놀랍게도 솔직하게도 저는 기억 못한다 그러면 묘한 뿌듯함이 있습니다. 왜죠? 흐릿함이 좋나요? 저는 잊혀지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약간 그런 성격인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지되지 않을 때 느껴지는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아, 마흔 넘고 약간 생각보다 안락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가 저를 인지를 못하거나 기억을 못하면 생각보다 편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나이 먹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흐릿할 수 없는 몸매라고 하신 분 차라리 지고. 시야에 꽉 찬, 시야에 꽉 찬 형태. 세상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 많고 안 알려준 사람이 제일 좋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면 좀 골치 아프죠. 돈은 하나도 없는데 너무 유명해.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유명한 게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욕구적으로는 모르는 좋겠다. 아니, 잊혀지고 싶어하는 성냥의 분이시기 때문에 배성지 DJ라는 분께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김재영 씨랑 길 가다가 만나면 꼭 얘기해 주세요, 이름을. 제가 보면서 명함을 드릴게요. 목요일에 이종보옵니다. 이러면서 명함을 드려야겠다, 한번. 명함 있으세요? 명함 있죠. 하긴 직함이 많으니까. 명함이 없을 수도 없죠. 명함에다가 몇 개 파놓고 다녀요. 명함은 하나입니다. 명함에는 여러 개 두면 안 돼요. 명함이 하나인데 거기다가 여러 개 써놨나요? 아니, 아니에요. 명함 하나에 직함 하나. 직함 뭐예요? 직함은 그냥 총괄디렉터. 아, N사. 그렇죠, 그렇죠. 총괄디렉터죠, 총괄디렉터.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거 하나만 팠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패텐도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재 안 할 때는 원래 명함이 작품 이름으로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는 거죠. 돈 주는 사람. 저희 게스트들 중에 명함을 딱히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종보온 작가한테 하나 파드릴까요? 뭐라고 파주실까요? 패텐 목요게스트. 그거 어디 누구 주기 되게 그렇다.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세요. 목요게스트가 나의 직함이에요? 네. 영어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 좋은데요? 네. Thursday man. Thursday man, 그렇죠. 좋은데요? Thursday man. Thursday man. 떨떠름하네요. 자, 7944님. 털 작가님 결혼식 때 축가는 누가 했나요? 혹시 신랑인 털 작가님이 직접 사람 축가를 하진 않았나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진짜 배디만큼은 아니지만 무수한 결혼식에서 사회도 보고 축주 연주도 하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웨딩밴드로 직업처럼 일할 시기도 있을 정도니까 저의 지로는 결혼식의 제일 중요한 건 의외성 재미 아닙니다. 안전함이에요. 와 있는 사람이 사고가 날 리가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안락함.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결혼식도 아주 안전하게 했죠. 아, 그거 잘 모르시네. 뭐가요? 제가 항상 결혼식 사회를 볼 때 특히 주례없는 결혼식 사회를 할 때는 항상 뭔가 메인디시가 빠진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럴 때는 역제한 요구를 합니다. 본인 결혼식이 아니니까 그렇지. 신랑이 뭐라도 해라. 신랑 아버님, 신부 아버님 필요 없다. 본인이 결혼을 안 할 생각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신랑이 뭐라도 노래라도 하든 그러니까 이게 노래를 잘해도 감동이고 못해도 감동이에요. 뭐라도 웃겨드린다? 심지어 제 친구 결혼할 때 사회 볼 때 제가 너 노래를 반드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했더니 이제 노래를 미친 듯이 연습하고. 노래라는 게 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가사를 또 떨리니까 못 외워서 이렇게 들고. 네, 네, 네. 들고 정말 완전 그 이상한 열창을 했어요. 퀄리티 떨어지는 열창을. 그거 재밌었겠네요. 그런데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사실 제 결혼식 날 제가 그 당시 만들어서 운영하던 빅밴드가 있었거든요. 재즈 빅밴드? 거기에 친구들이 이렇게 계획을 작당 모의를 하긴 했어요. 그 친구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결혼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사람들이 영화만 보고 영화 보면 미국 결혼식 이런데서 주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말하시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 묻어두십시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저 뒤쪽에서 벌떡 일어나서 빅밴드 관악기 한 줄씩 일어나서 연주를 하겠다. 그딴 얘기를 하길래 미안해 난 성당에서 미사 볼 거야. 신부님이 아주 쿨하게 넘어갔죠. 그러니까 러브 액슐리에서 뒤에서 나팔불고 어디서 노래하고 피리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걸 보고 와가지고 남의 결혼식에서 그렇게 재미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안 할 뻔했어요. 그 친구들을.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결혼식의 축가에서 가장 안 좋은 선택은 휴파람입니다. 본인은 하면서? 저는 요청은 받지만 절대 해주지 않죠. 아 결혼식도 안 해요? 결혼식도 안 하죠. 하객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모양 안 좋아요. 은근 탐나는데? 나의 휴파람을 축주로 받을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베텔 공개방송을 일단 할 테니까. 네네네. 그때는 한 번. 베텔에서 제가 뭐 뺀 적 있나요? 바로 그냥. 공개방송은 또 좀 다르잖아요. 거기 뭐 하객이 아니지만 관객이 있는데. 관객 앞에서 연주하는 게 뭐 하루 이틀입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너.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어떤 코너인지 얘기해주세요. 네 이 코너는요.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연으로 받아서 N성향인 저희들이서 과몰입해서 아무 말 토크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싹 다 버려드리는 시간 대장고 타임입니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사연을 소개해보죠. 네 아무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기팡기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예전에 시트콘 프란체스카에서 본 것 같은데요. 딱 2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과연 쓸모가 있을까요? 복싱이나 누군가랑 싸우는 게 아니라면 결국 쓰지 않을 능력인가요? 파워 N인 두 분이라면 2초 예지 능력의 활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봅니다. 2초 예지 2초가 의미 있는 순간은 정말로 복싱같은 싸움은 웬 없나요? 2초면은 복싱같은 건 1초가 제일 좋을 것 같고 2초면 일단 교통사고는 안 당하겠네요. AI 컴밋 AI 컴밋 그래가지고 가끔 예전에 시빌워 보면 아이언맨이랑 캡티나맥이랑 싸울 때 약간 분석해가지고 예측으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싸움 외에는 없나요? 스포츠예요. 스포츠. 2초가 중요한 1대1 대인전 스포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테니스다. 대부분이 2초 예지면 스포츠에서는 고트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테니스 이런 거 남자 테니스 이런 거는 서브가 0점 몇 초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올지 알면 받아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2초면은 뭐 완전 놀러라죠. 그렇죠. 랠리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격투 게임은 완벽할 거고. 아 격투 게임. 격투 게임은 뭐 거의 1라운드에 무조건 끝내죠. 2초면은 거의 3편 아닙니까? 그리고 구기 종목에서도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탁구. 탁구면 2초면 진짜. 골키퍼. 골키퍼는 이제. 거의 뭐 프리. 아 그 뭐죠 그거. 페널티킥에서는 모두 다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신을 이제 드디어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이거 할 때 많은데요? 제가 이제 가끔 그 골키퍼가 너무 신들린 선박을 할 때 또 이제 그 짜논 각본 같은 멘트로 미래에서 온 골키퍼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2초 미래에서. 2초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어? 야구 보세요. 야구. 야구. 아 야구는 완벽한 수 싸움이 되네요. 외야수들 같은 경우 2초만 알면 미리 포지션 다 잡을 수 있고 뭐 도루 다 가능하고. 그렇죠. 뭐 어디로 올지 다 알면은 무조건 홈런 날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완전 고투네요. 그렇죠. 근데 일상에서 없는 거 아니에요. 일상에서. 일상에서. 일상에서는 이제 교통사고 100% 방비. 아닙니까? 2초면은. 교통사고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물론 그렇죠. 보험으로 적용한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낭비 같은 느낌이죠. 다른데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 생각을 해요. 그 영화 아시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네네. 그거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저도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쁜 영화예요. 굉장히 불쾌하고 죽음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교통사고 말고도 저는 요즘 흉흉한 사회적인 사건사고 많이 보면 길에서 갑작스럽게 그런 어떤 재난을 재난이 닥친다. 나라면 어떻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2초면은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 먹었네. 왜요? 그런 게 지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리보전. 자리보전이 중요해진 거죠. 옛날에 이제 표현으로 젊을 땐 돌도 씹어먹었는데 뭐 이런 얘기하지만 이제는 소화기관은 사실 튼튼해요. 예전이. 맞아요. 맞아요. 이제 슬슬. 목숨 보전. 묻지마 범죄. 그렇죠. 그렇죠. 교통사고 이런 거 무서워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어? 잠깐. 2초면 말이죠. 네네. 세렝게티 가서 사자랑 일기토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죠? 아니. 세렝게티. 본인이 말하고도. 사자가 이거 할 때. 네네네. 이거 이거 사실 격투기에서 최강이면 동물이랑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그 생각은 못했어요. 2초 예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 그런 거 있죠. 알면서도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자. 우리가 2초를 미리 앞본다고 해서 세계 챔피언의 펀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근데 어디로 오는지 알면 사실. 사실 알고서 맞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죽음을 미리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인터넷 객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자랑 호랑이가 달려올 때 싹 피하면서 이렇게 팍 헤어져서 팍 하면. 코프스 싸워서 이기는 법? 그렇죠. 근데 그러면 2초에 지면 진짜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초면 널널하겠죠. 아니면 저기 남아공 쪽 바다에 가서. 네. 상어? 상어랑. 백상어가 올 때 이거 빡빡 코 때리는 거. 상어 코 때리기는 가능하겠네. 네. 상어가 무서운 게 공허한 눈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빨은 무시무시한데 공허한 눈빛으로 오는데. 그 친구가 공허한 눈빛이 동공지진이 오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 얘는 뭔데? 난 분명히 물은 것 같은데. 이쪽을 어떻게 피했지? 그건 내 잔상입니다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참치. 참치의 코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뭔가 생명. 그다음에 승부. 스포츠? 게임. 이쪽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능력인 것 같아요. 고백할 때. 최식한의 사장님께서. 고백할 때 2초면 미리 차일 거 알고 농담이라고 선방을 달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나 사실 너 좋아했어 하고 1초, 2초 사이에 알고 하하하 놀랐지. 바로 가능한 거죠. 결과를 바꿀 수는 없고 민망함만 회피하는 거네요. 서로를 구원할 수. 이거 상호구원서사죠. 상대도 구하고 나도 구할 수 있다. 농담. 놀랐지. 이게 너무 슬프다 근데. 그러니까 미리 차일 걸 알고 고백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놓고 민망함만 버린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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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에 오늘도 시간 잘 버리고 있네요라고 보이는데요. 소녀시대 라이언하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 말 토크를 하는 시간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N사세가 이종원 작가가 속해 있는 총괄디렉터 웹툰. 그거에 협찬 아니냐. 뭐 이런 의욕제기도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게? 제도의 피셜 의욕제기.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가는 건가요? 정말 하등 쓸데없는 영감입니다. 왜 D사세가 아니고 N사세가. 그런 의미인가요? 왜 K사세가 아니냐. 웹툰 잘 돼갑니까? 저 그렇지 않아도 물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프로듀싱. 제가 디렉팅하고 있는 신작이 또 지난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뭐예요? 일요일 날 올라오는 웹툰인데 닥터 조선가다라는 작품이 저의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프로듀싱 작품으로 올라왔습니다. 닥터 프로스트 강의로 닥터 조선가다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한산이가 작가님의 웹소설의 원작인데. 이게 올라오자마자 지금 인기 급상승 1위를 놓치지 않고 굉장한 기록을 세우고 있죠. 오 그래요? 네. 본인이 닥터 프로스트를 10년간 연재했는데. 그렇죠. 본인이 그린 건 아니지만 본인이 프로듀싱한 거를 제목을 강제로 이렇게 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원작 제목. 닥터 OOO로 무조건 가라. 아니 아니 아니. 내밑해서 그리는 것들. 원작의 제목이 이겁니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리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 닥터 시리즈 아니냐고 하신 분들이 있고. 봐주세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어쨌든 엄청 잘 나간다고 합니다. 많이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프로듀서로 성공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게 본인에게도 그게 되나요? 뭐 열심히. 인센티브가 있나요?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이 듣고 계시겠지? 계약서로 봐야지 뭐 있지 않을까요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일단 이름값을 올려놔야지 뭐가 있어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N사세 가볼까요? 네. 다음 사연은요. 5542번님의 사연입니다. 재산만은 어머님께서 외동아들이 나를 부릅니다. 갑자기 양육하는 반려견 반려묘와 유산분할 상속을 제일 이해한다면 두 분은 어떨 것 같나요? 정말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지만 이거는 고민될까요? 진심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한다? 비율은 나를 포함해 셋이 똑같고요. 분할이 된다면 그 돈은 내가 함부로 쓸 수 없겠죠. 아 개 고양이 어떻게 일단 동물을 사랑하는 저하고 배드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해외에는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해외에는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 혹은 다른 동물이나 동물 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독거노인으로 살다가 유산분할 나 뭐 코빼기 담배 치는 이놈의 애들 내 자녀들보다는 나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너가 낫다. 이러면서 이제 주는 경우가 많지. 근데 그럴 경우에는 관리인이나 어쨌든 댕댕이는 재산에 대한 욕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법적인 용어가 정확히 있잖아요. 금치 산자 아시죠? 금치 산자. 본인의 재산을 운용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거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대신 운용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법정 대리인. 이 상황에서 법정 대리인의 가장 유력한 사람 누굴까요? 저 아닙니까 저. 왜 그 가장 대표적인 금치 산 관리가 뭡니까? 세뱃돈 엄마한테 줘봐. 엄마가 너 크면 줄게. 이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내가 관리한다. 그건 내 안으로 이제 이메일 포켓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댕댕이가 나만 보면 물어요. 짖고. 누가 봐도 뭔가 그 댕댕이에게 원한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아 네. 그것만으로 알 수 없죠. 그것만으로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저희 집 개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일단 그렇게 큰 유산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외동아들이랑 반려견 반려묘랑 지금 3등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치 산자들이기 때문에 법정 관리인을 재산 분할 대상인 외동아들 이분에게 맡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죠. 근데. 아니 나 아니면 누가 봐줘야들을. 누가 봐줍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관리 감독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꿀꺽할 수도 있잖아요. 금치 산자라고 대충 이렇게 말아가지고. 가족 같은 사이인데. 어렸냐 알아서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이 문자 보낸 것부터가 이걸 만약에 반려견 반려무측의 변호인에게 넘기면 이거 이미 재산을 탐내고 있는 게 딱 드러났잖아요. 베디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베디가 만약에 받을 유산이 한 50억. 100억 있어요. 100억. 100억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33억씩 나눠야 돼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기꺼이 나누죠. 아깝지 않습니다. 저도 아깝진 않은데. 아깝진 않은데. 그 33억을 나 말고 다른 인간이 꿀꺽할 수도 있잖아요. 그 66억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본인 거 말고. 뭔가 재단을 세워야죠. 어머님 이름으로. 뭔가 이제 반려견 반려묘 이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지만 재단 CEO는 제가 해야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말이. 근데 만약에 걔가 나만 보면 지져. 고아이가 나만 보면 발톱을 세워. 평소에 덕을 못 사은 거 아닙니까? 이건 받아들여야죠. 평소에 정말로 자기 가족같이 애들 잘 대했으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나만 보면 꼬리를 치고 난리가 나겠죠. 아니 근데 이제 재산 분할을 굳이 했다는 거 어쨌든. 내 재산이 될 수 있는 상속분을 그쪽에게 넘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절대. 이미 텄다. 저를 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겠죠. 이미 텄다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근데 제일 궁금한 거. 뭐요? 동물들에게 상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면 그거는 어디로 상속돼요? 그거 보통 그런 분들은 자기의 재산을 관리할 정도의 변호사나 비롯을 잃지 않아요? 그 재산관리인이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근데 반려견 반려문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명이 짧으니까. 다 못 쓰고. 10년 정도일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면 그 다음에 상속은 누굽니까? 그들의 새끼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1순위는 나겠네요. 갑자기 막 12마리 나왔어. 1순위는 나겠네요. 그러면 12분할되면 이거 완전히 희석되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희석되죠. 이 경우에 1순위 나겠네. 그거 그러면 끼케 한 10년에서 15년만 잘. 잘 버텨주면. 잘 쓰다듬어주고. 다 그 사이에. 그루밍 좀 해주면. 그 사이에 다 못 써 어차피. 그랬는데 그 마리당 12마리씩 나아요. 근데 우리 집에 반려견 반려묘가 아니라 어머님이 키우시던 아이가 거북이야. 장수의 상징이죠. 99년을 산다. 바닷가재. 바닷가재는 이런 상 죽지 않아요. 그러면 내 상속분을 걔가 또 가져가겠네. 심지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에 바닷가재를 키웠어. 바닷가재 아시죠? 이론적으로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 수 있거든요. 바닷가재가 내 거를 오히려 가져가지 않을까. 채팅창에 용봉탕 하라고. 럽스터. 럽스터. 랍스터 랍스터. 대형이 먹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신 분이죠. 그죠. 거부가 거부가 목을 내밀어. 구워서 먹어요? 안 됩니다. 용봉탕이죠. 근데 채원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게 어쨌든 반려견 반려묘의 사랑 생전에. 어머님의 뜻이라면 사실 효자인 저로서는 받들어야죠.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었고.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66억이 간다. 그러면 그것도 어쨌든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제대로 된 관리인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가 뭘 하면 그 다음 라운드에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혹은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쪽도 분명히 그 다음 차기 상속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경우는 직계, 혈족 이런 거니까. 상속 요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 상속 금수들. 이들은 나의 형제 자매라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조금만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 버텨주면. 10년. 지금 아이들이 몇 살이 있기가 궁금하네요. 배성재 반려견 반려묘면 개 고양이 돼지인가요? 라고 하시는 차단 아이들이 있고. 반려돈. 반려돈. 자 그럼 다음으로 갈까요? 최지인우 님의 사연입니다. 결혼이 적금처럼 만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5년 10년 단위로 만기가 있다면 딱 만기까지만 살아보고요. 잘 맞으면 연장하고 안 맞으면 계약 만료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혼 소송하고 싸우고 하느라 시간 뺏기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요? 5년 단위. 지금 최지인우 님이 약간 갈라지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연자를 프로파일링 해볼 만한.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결혼을 지금 후회하고 있고. 제가 보니 결혼 한 1년 차 됐을 때 깊은 회한이 오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4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다. 그래서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만기제도 좀 만들어지면 어떠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죠 요즘에. 졸혼이라고 하죠. 졸혼을 졸업한다. 졸혼은 보통 근데 만기 한 30년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금혼식 할 나이쯤 돼서 하는 거죠. 보통 그래가지고 짧아야 30년 정도.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계약서 쓰지 않아요? 계약서. 혼인 계약서 해가지고 서로 계약 위반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보통 이제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이 줄을 이루고. 들어가죠. 들어가죠. 거기에 만기는 없죠 사실. 만기보다는 그렇죠. 일몰은 보통 없지 않습니까? 계약 파기 사유 같은 게 있죠. 모기지 결혼같이 이제 20, 30년. 30년 만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5년 다니면 제가 올해가 11년째거든요. 5년 다니면은 너무 짧은데 같이 살아. 10년은 적당하다?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한 30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0년은 열정적이다? 30년이면은 제 아내가 먼저 요구할 수도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만기 날짜를 정해놨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만족 중이기 때문에. 근데 5년은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이렇게 위험한 고지를 함께 넘어가는 전후회를 느끼기에는 좀 짧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도 아니고. 약간 어쨌든 결혼이라는 건 서로 뭔가 계속 파트너십을 유지하려면 중간중간 어떤 결혼 생활에서 닥치는 전쟁 같은 위기들에서 그렇죠. 얼마나 충실하느냐. 그렇죠. 얼마나 또 능력 발휘를 계속 이어가느냐.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얼마나 상대를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 충실한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4년제도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처럼. 4년제요? 4년에 한 번씩. 월드컵인가요? 재선임 되는 거죠. 월드컵이에요? 네. 월드컵이나 국회의원 그런 것처럼. 알랭드 보통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5선 정도 하면. 5선이면 완전 중진이지. 그렇죠. 결혼 중진. 결혼 중진. 완전 당대표. 결혼 당대표죠. 당대표. 5선이나 6선 정도 하면 은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식하다가 탄핵 당할 수 있어요. 상대로부터. 결혼마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한부로 가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뭐 슬픈 거랑 고통이랑 둘 중에 선택하자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도와줘요. 지금 본인 안 했다고 너무 많은데. 슬픔이 편해요. 고통이 없어서 모르겠는걸요? 저는 행복 한가운데나 모르겠는데. 그래요? 행복 결혼 중인데.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5년 단위 내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 보건선거 말씀하신 분들이 있고요. 보건선거는 뭐 각자 재혼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 베텐너들 대부분이 0선이죠. 그렇죠. 피 성격권은 있는데. 아무도 무대 위에 올라 보지 못하고.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법적인 게 많이 오지? 어 그러게요. N적으로 가기 어렵네요. 그러게요. 뭔가 N으로 가기에는 뭔가 상상의 여지가 너무 좁은데. 다음은요. 다음은요. 보자. 준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추석에 할머니 댁에 온 집안 식구들이 모인 상황입니다. 저녁 먹고 갑자기 다들 할머니께 드릴 추석 선물을 들고 거실로 나오는데요.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내가 못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만 빈손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거 이제 준수님 제외하고 보통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단톡방에 있는 상황인 거죠. 나만 그 단톡방에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보통 이제 누구 생일 파티다. 이러면 맥락상 선물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데. 추석에 할머니 댁에 친척이 모였다. 그런데 갑자기 나를 뺀 모두가 주섬주섬 선물을 꺼낸다. 그런데 물론 이제 추석에 이제 허래호식에 가까운 선물 주고받는 거는 사실 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뭐 그렇죠. 이런 경우는 있죠 가끔. 추석에 할머니 댁 가면 뭐라도 들고 가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가져가죠. 그런데 그건 이제 보통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입장하면서 입장권처럼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선물 타임이 열렸는데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며 갑자기 가가지고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만 지금 빈손이에요. 그렇죠. 저라면 이제 빠른 이체. 가장 실속 있고 좋은 마음. 빠른 이체하고 그 이체 화면을 흔들면서 재롱공 잔치를 하겠죠. 할머니도 이제 땡톡을 쓰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로 이제 바로. 바로. 머니를 쏴드리면. 쏴드리고. 계좌 번호를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할머니 계좌 번호를 모른다. 이건 또 조금 또 불효입니다. 문제입니다. 할머니께는 중간중간에 이제 계좌에 좀 넣어드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넣어드려야죠. 그래서 계좌 번호를 모른다는 것부터가 이미 엎드려 뻗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렇죠. 그건 이제 괘씸죄 가중 처벌이죠. 휘파람 재롱잔치로 끝내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 종목은 가능하네. 야 모두가 다 이거 선물 가중을 더 거기서 휘파람을 한다. 다들 조개! 그러고. 분위기 완전 난리나네요. 난리납니다. 조금이라도 소음이 있으면 휘파람 분위기가 확 깨지잖아요. 아니면 저것도 있죠. 여행을 보내드린다는 어떤 명목으로 여행지를 알아보는 중이다라는 어떤 계획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나요? 아 그거는 그거는 할머니도 속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그건 증조할머니급도 안 속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어디서 약을 팔아요. 할머니 정도면 속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요즘 할머니는 혈기왕성하시고 인터넷 능하시고. 사실 그죠. 내가 마흔이 넘었는데 거기서 재롱잔치를 할 수도 없고. 잔키자랑 할 수도 없고. 그거 보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보이는 무조건 폰으로 계좌이체. 다들 막 이렇게 할 때. 맞아요. 쓱 보면 스캔하면 최고가가 뜨지 않습니까? 빠른 이체이요. 최고가에서 좀 더 얹어서 싹 싸드리면. 살짝 플러스 알파 해야죠.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 뭔가 금전 법 관련 상담들이 오죠? 다들 추석 명절에 다가오니까 마음이 좀 서늘하신가 봐요. 저희 N사세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요한 상담소가 아니에요. 시간을 버릴 수 있는 사연을 부탁드릴게요. 7080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추석 연휴 기차를 타고 지방인 고향으로 가는 중에 중간 지점 정도까지 왔는데 갑자기 열차 고장으로 더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하고 때려서 각자 고향을 알아서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두 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차여가 남아서 다시 기차를 타고 고향 가는 방법을 끝까지 찾아볼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고향 가는 건 포기하고 그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집으로 되돌아가신 건가요? 이건 약간 예전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환상특급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벌어진 기묘한 이야기. 처음 보는 역에 내렸는데. 그렇습니다. 안개가 껴 있죠 보통. 그리고 이제 고장으로 운행을 못한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미국처럼 넓은 데는 그럴 수 있는데 한국은 결국은 다 어떻게든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걸어갈 수는 없죠. 만약에 부산 가는데 저기 뭐 대구쯤에서 멈췄다. 그렇죠 그렇죠. 못 가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있으면 충분한 참작 사유가 되지 않나요? 어떻게 고향 이번에 가세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고 저희는 명절문화가 없어가지고 추석 대이동 명절 대이동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도 같은 경우도 양가를 가는데 다 근처예요. 멀지 않아요. 지방에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없단 말이죠. 예전에 뭐 동의보관 같은 경우에 허준은 이제 어디서 말을 구해가지고 말을 타고 갔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열차 고장 시에 갑자기 렌트카 업체를 찔러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좀 힘들고. 보통 이런 경우면 열차 회사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숙박이라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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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원 환불해드립니다. 7만 원 들고 뭐 할 거야? 저라면 이건 충분히 참작 사유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못 간다고 바로 얘기한다는 거죠. 명절날 다 모였을 때 딱 영상통화 하는 거죠. 인증. 부산 가는 길에. 저 울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이 멈춘 기차 인증. 그러니까. 이 아비규환. 저 다시 갈게요. 먼저 귀경합니다. 이번에 다 끝나가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네. 아니 어떻게 뭐 어디서 갑니까? 이 상황에서 무슨 소리야 거기서 뛰어서라도 와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혈육입니까? 아니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전 여기서 오늘은 지금 열차가 운행하지 않아서 열차가 다시 운행할 때까지 여기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일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번 길게 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맛집이랑 이런 데 좀 투어를 좀 한 바퀴습 돌고. 그런데 갑자기 벌어진 일이 이래서 그 지역을 여행하는 건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외국 나갔을 때 외국 여행할 때도 전혀 계획이 없이 어디에서 막 내리고 그랬어요. 이것도 뭐 갑자기 그냥 그 역 인근에 여기는 뭐가 맛있나? 이러고 한번 볼만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냥 저 살쪄서 못 갈 것 같아요. 배불러서 못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좀 하루 정도는 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또 가서 이제 찍먹하고 올라와야죠. 그렇죠. 그렇죠. 한 번도 저는 귀성귀경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상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실제로 그 지역마다 뭔가 거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게 또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전주에 갑자기 특강 강연을 갔다 왔는데 전주에 간다 그랬더니 모두가 전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물짜장 드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작스럽게 물짜장을 먹었거든요. 별미더라고요. 그런 맛. 갑자기 거기서 떨어져서 딱 내렸는데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게 있다. 과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좀 먹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배성재 백반기행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또 노리고 있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노리고 있는 프로그램 많지 않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프로그램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좋다는 주인데 그러니까요. 배성재의 식객. 저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은요. 다음은요. 3792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최근에 본 드라마 선제없고 튀어 엄마 친구 아들 이 두 편에서 친구들끼리 타임캡슐을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 커서 파서 보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두 분은 타임캡슐을 묻었다면 10년까지 잘 기다렸다가 파보시겠어요? 파기로 한 약속을 잊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전 바쁘게 살다가 까먹을 것 같기도 하고 못 참고 몰래 다음날 혼자 가서 파볼 것 같아요. 두 분이라면요? 해본 적 있어요? 타임캡슐? 있어요. 어디다가 묻었습니까? 옛날에 살던 아파트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 이때쯤에 친구들이랑 묻었거든요. 실제로 갔어요. 몇 년 뒤에? 30대 초반에 갔어요. 10년 뒤에? 네. 10년 더 됐죠. 15년? 그러면 원래 약속했던 기한을 넘긴 거네요? 넘겼죠. 왜 넘겼습니까? 잘 익히려고. 사실 까먹었어요. 김치야? 사실 까먹었어요. 까먹고 있다가 친구들이랑 다시 갔어요? 갔어요. 열었더니 뭐가 나옵니까? 못 열었어요. 왜요? 건물이 섰더라고요. 재개발됐어요? 네. 거기에 쇼핑몰 하나가 서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같이 파스타 먹고 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재개발을 많이 하는 공화국이기 때문에. 솔직히 근데 거기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까먹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뭐 봤던 만화책이나 장난감 뭐 그림 뭐 이런 거 넣었겠죠. 근데 간만에 그래서 가가지고 뭐 열어보니까 그런 기분은 좋았는데 모였으니까 기분은 좋았는데 으리리한 쇼핑몰 하나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빵 터졌습니다. 어떻게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타임캡슐을 묻으면서 그 묻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어렸을 때는 타임캡슐이란 느낌으로 딱 해서 이제 제 책상 위에다가 보관했습니다. 책상 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타임 시간 여행물 이런 거 보면 과거로 가서 미래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엑셀런트 어드벤처 스타일은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게 미래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거 여기다 넣을 거야. 딱 하면 딱 해가지고 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 순간 아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안 됐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되자고 해도 그렇지. 그리고 그 아파트 화단에다가 저도 묻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한 며칠 뒤에 꺼냈습니다. 며칠 뒤에요? 빨리 꺼냈네요? 미래네 미래네. 그건 좀 이제 약간 뭐랄까 땅 속에 묻혀있는 것 자체가 뭔가 끔찍하게 느껴져가지고 아 뭘 묻었길래요? 거기에 잡동산이 같은 거지 장난감이랑 뭐 이런 것들인데 간식 묻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 묻어놓는 게 좀 생매장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어가서 상하게 전에 먹자. 무생물들인데 하긴 뭐 타임캡슐도 다 장편만 있는 건 아니죠. 단편도 있고 합니다. 아무튼 딱 이 미래를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순간 후루룩 하고 뭐가 바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있겠습니까? 안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거 많이 까먹었어요. 저도 첫 작업실의 멤버들하고 작업실 끝날 때 몇 년 뒤에 기념일 만나자 또 거짓말처럼 전원이 까먹었어요. 바쁜 현대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10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코너에 저희들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많이 왔네요. 소개 좀 해주세요. 커피는 따뜻해님께서 이렇게 법률 구조화 다 끝났네요. 위엔시님께서 오늘 털털한 상담소인가요? 오늘 약간 그 사연의 방향성이 좀 그랬어요. 오늘 왜 이렇게 법적인 사연들이 많이 왔지? 그러니까요. 물론 법적으로 저희가 해석하긴 했습니다만. 삼사오륜님께서 계획적인 털종범 작가님은 연휴 계획 다 세우셨나요? 뭐하세요? 전 이번 연휴에 추석 전에 아내와 함께 일단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캠핑이요? 어디로요? 그냥 캠핑장으로 가죠 뭐. 우리 집 개 데리고 가가지고 서울 벗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불멍하다가 오라고요. 가까운 대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베텐은 월화수 모두 생방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이종훈 작가만 생방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잠시 후에 생록방 하니까 야근하러 넘어오세요. 1123님 두 분 진짜 피곤해 보여요. 야근 가능? 안 피곤한데요. 괜찮습니다. 안 피곤합니다. 놀러오십시오. 그냥 나이를 먹는 거예요. 9월 12일 목요일 배송 재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 다음 주에 뵙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근 꿈꾸세요.